이전 시간에 정리정돈의 도구들, 함수 배웠고, 그 다음에 객체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것들보다 더 큰 정리정돈의 도구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정리정돈의 도구가 아닐까 싶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서로 연관된 코드들을 팔로 묶어서 그룹핑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용하면 우리가 웹페이지가 아무리 많아도 그 많은 웹페이지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얘기를 좀 진행해 볼게요 우선 제가 지금까지 작업한 이 내용을 이제 다른 페이지에도 적용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선 제일 먼저 여기 있는 input 태그를 배포해야겠죠 해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전환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모든 페이지에 나이트 버튼이 생겼죠 그리고 여기서 클릭하면 작동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자바스크립트는 안 따라갔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스크립트 태그를 그대로 카피해서 역시나 모든 웹페이지에 배포하십시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웹페이지가 이렇게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단은 배포하는 것도 어렵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코딩했던 여기에서 이 파우더블루 있잖아요 나이트했을 때 나오는 이 링크의 색깔을 여러분이 옐로우로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렇게 수정하면 되는데 이 수정한 것을 모든 웹페이지에 있는 파우더블루를 옐로우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쉽겠어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출해주는 도구 바로 파일로 쪼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은 그... 파일을 만들게요 colors.js라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컬러와 관련된 기능들이니까 그리고 여기 3.html에서 모든 웹페이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공통된 코드를 스크립트 태그를 제외하고 카피한 다음에 저처럼 붙여넣기 하세요 스크립트 태그가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공통된 코드를 지우고 스크립트 태그의 src의 소스의 약자입니다 속성으로 colors.js라고 입력하고 리로드하시면 night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되나요? 아까와 똑같이 동작합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구현 방법은 완전히 달라진 상태예요 어떤 상태? 파일로 쪼개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검사를 눌러서 네트워크 탭을 보면 이 웹페이지를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 로딩된 파일들이 보이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colors를 우리 몰래 조용히 웹브라우저가 다운로드해서 여기 있는 이 코드에 원래 있었던 것처럼 갖다 놓고 해석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작업이 됐으니까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이제 붙여넣기 하고 여기도 붙여넣기 하고 여기도 이렇게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럼 모든 웹페이지에 이제 라이트 버튼이 생긴 상태이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 colors에서 여기에 있는 이 코드를 yellow가 아니라 예를 들면 white로 바꾼다 그러면 현재 페이지 얘도 바뀌고 여기 있는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파일로 쪼갰을 때의 장점은 이제 여러분이 새로운 파일을 만들면 이 모든 코드를 카피할 필요가 없이 그냥 심플하게 colors.js라는 파일을 새로운 웹페이지에다가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했던 코드를 재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colors.js 파일을 수정하면 모든 웹페이지에 동시에 변화가 반영된다 이것은 이제 유지보수하기가 매우 편리해졌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3.html의 이 부분과 2.html의 이 부분이 똑같이 colors.js를 include 하고 있다면 포함시키고 있다면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로직은 서로 완전히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가독성이 좋아지고 코드가 훨씬 더 명확해지고 코드의 의미가 파일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서로 연관된 코드들을 여러분이 여러 개의 파일로 쪼개서 웹페이지에 포함시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역시나 코드를 정리정돈하는 효과 또한 얻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또 하나 있어요 보세요 웹페이지에 이렇게 로드할 때 이렇게 되면 웹서버에 접속을 몇 번 해야 되냐면 한 번, 두 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니까 그건 웹서버 입장에서는 좋은 일일까요? 아닐까요? 나쁜 일이에요 접속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왜냐면 캐시 때문에 여러분 캐시는 돈이라는 뜻이 아니라 저장한다 라는 뜻의 캐시입니다 CACHE 한 번 웹페이지에 다운로드 된 웹브라우저에 다운로드 된 이런 파일은 웹브라우저가 보통 컴퓨터에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접속할 때 저장된 파일을 읽어서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게 해요 그러면 서버 입장에서는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네트워크 트래픽도 절감할 수 있고 훨씬 더 빠르게 웹페이지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다고 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로 쪼개는 것이 실제로 훨씬 더 효율적이고 돈도 적게 들고 시간도 적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코드를 정리정돈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 끝판항 파일로 쪼개서 정리정돈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